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산차 일련보증업체 굿모닝 총학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너무 반갑네요. 이번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올류카니발 7인승을 올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좋은 차량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일반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류카니발 48대 중에서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차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모델은 올류카니발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등급 하얀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빛나죠? 광택을 끝나고 바로 사진촬영을 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빛납니다. 세로그릴로 약간의 멋지게 튜닝을 좀 했죠. 2,070만원 9만5천키로 17년씩 9월 3일 날 이틀 전에 가지고 온 모델이고 또 소유자 변경이 없었던 1인 신조예요. 매연은 4% 와 이 정도면 정말 매연관리 우수한 차량이고 렌트도 없었고 사고도 없었죠. 이런 차 안 사면 안되겠죠. 세부상태 지금 이틀 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이런 차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직 안 팔리는 거죠. 아마 금방 나갈 겁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가 좋기 때문에 한 이번주 토요일까지는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트 보세요. 굉장히 시트가 정말 깔끔합니다. 이런거 정말 구하기 힘들죠. 사이드 스텝도 있고 네비 있고 전부 다 있고 풀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썰루프도 다 있습니다. 웬만한한 옵션 다 있어요. 거의 풀옵션입니다. 9만5천키로 무조건 팔릴 겁니다. 자 다음차 보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또 가격적으로 승부를 봤어요. 굉장히 저렴해요. 1129만원 자 20만5천키로 프레지던트 7인승 검정색 자 이틀 전에 가지고 온 모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인데 너무 싸요. 1129만원 정말 싸죠. 거의 뭐 일반적인 올류카니발 9인승 차량이랑 가격이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매우는 9% 딱 적당한거에요. 이렇게 원래. 자 렌트는 없음 사고교환 미쳐도 완전 무사고죠. 뭐 아무것도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상태에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아주 깨끗해요. 이런차 이런차만 판매하겠습니다. 좋죠. 자 크루치 컨트롤 기능 있구요. 양방향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옵션도 들어갑니다. 하이패스 뭐 듀얼솔루프 추가되어 있고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다 있구요. 자동문 당연히 있죠.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굉장히 넓어요. 이런차 꼭 구매하세요. 좋습니다. 이 차도. 넘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버 색상. 또 실버 색상 좋아하시는 분 있죠.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실버 색상. 왜냐면 좀 약간 고급스럽고 은은한 약간 고수의 맛이 납니다. 자 실버 색상은. 인생의 고수 느낌. 자 유차량 보시면은 또 사이드 스텝이 있고. 1620만원. 11만 9천키로. 11만 9천키로. 17년식이고 VIP등급. 8월 29일날. 신규죠. 저번주에 가져왔어요. 성능점검 매연은 2%. 오 굉장하죠. 렌트는 있다 없다 없다. 사고교환도 있다 없다 없다. 좋습니다. 세부상태 뭐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 이런차 사세요. 자 그리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꼭 여기로 전화주시고. 전화 좀 많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차량번호 마음에 드시는 차 있으면 내 자리 꼭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엉뚱한 데 가셔서 괜히 또 이런거 1620만원을 1720만원에 구매해서 회의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꼭 저한테 연락주시면 항상 이렇게 정직하게 가격을 거래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제 허위 매물이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요즘 이제 가격만 장난칩니다. 딜러분들이. 그래서 원래 정가가 1620이면 그것만 장난쳐요. 요즘 딜러분들은. 1720에 판매하든지 1820에 판매하든지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가격 덤탕이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즘은. 자 여기 보시면 자동문 그리고 파워트런크 옵션이 있습니다. 썰루프도 있죠. 내비 후방 카메라 열선 통풍 전부 다 있죠. 여기 운전석. 자 이렇게 이 차도 괜찮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다음차 볼게요. 넘초룡. 이번 차량도 앞에 보시면 그릴을 이렇게 세로로 약간 멋있게 튜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에어댐까지 어플러까지 전부 다 튜닝을 했고 펌프 하단에 에어댐도 튜닝을 했어요. 일단은 뭐 약간 좀 스무스하게 잘 나갑니다. 에어댐을 하면. 그리고 약간 조용하죠. 자 7인승이고 올류카니발 프레지던트 등급 1인 신조예요. 이 차도 보호미력이 없고. 자 8월 27일 입구했습니다. 16년식 10만 6천 키로 1780만원. 성능점검 매연 4% 렌트 없음. 사고교환 없음. 세부상태 깔끔하죠. 이런 차.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통풍 시스템. 트레이드는 70% 남았고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있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어요. 이 차는 또. 그리고 자동문. 파워트런크 어라운드 뷰. 이렇게 옵션이 썰루프까지. 완전 풀옵션으로 보시면 돼요. 축구방 감지기 차선 이탈까지. 220V 미끄럼 방지. 전부 다 옵션이 꽉 차있는 풀옵션이에요. 풀옵션. 진짜 풀옵션이죠. 이 차도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음 차 볼게요. 넘쩌룡. 차가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하실 때. 여러 대를. 여러 대를 보시고. 비교하시면서. 최소 그래도 10대는 봐야죠. 그래서 같이 비교하시고. 또 비교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모델. 올류카니발 7인승 리무진 프레지 던트. 다음 모델입니다. 1590만원에 16용식 10만 5천키로. 8월 26일날 가지고 왔어요. 성능정보 볼게요. 성능정보는 매운 5% 괜찮죠. 렌트 없음. 4구 교환. 뒤에 휀다 교환 하나 있습니다. 리허우 휀다. 저 정도는 괜찮죠. 세부 상태는 깔끔합니다. 좋네요. 이 차도 구매하세요. 1590만원. 시트. 완전 A급이죠. 그리고 파워트렁크. 썰루프까지. 썰루프가 되게 많이 있네요. 이렇게 오토라이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전부 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기본 옵션이라서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차. 이렇게 좋아요. 양방향 통풍 열선. 멋지죠. 이런 차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이드 스텝 있고요. 올류카니발 7인승 리무진이에요. 10만 5천키로. 이 차도 구매하세요. 이 정도면 좋죠. 다음 차입니다. 1,650만원. 이번에는 VIP등. 검정색의 10만 6천키로. 16년씩. 1,650. 이 차도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이고. 성능 점검 볼게요. 매연이 2% 좋아요. 렌트 없음. 사고 교환. 전혀 없네요. 세부 상태도 깔끔합니다. 이런 차 괜찮죠.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이런 차. 8월 26일 날 입고가 되었습니다. 드렁크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좋아요. 여기는 추가 옵션이 없죠. 그냥 기본 옵션. 미끄럼 방지만 있어요. 하지만 듀얼 썰루프는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은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이렇게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썰루프만 추가한 모델이에요. 썰루프만. 이 차량 추천드릴게요. 1인 신조어라서 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 차 몇 대만 더 볼까요? 좋은 차 위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이 차량 한번 볼게요. 1,040만 원. 가격이 일단 너무 싸요. 검정색인데 가격이 1,040만 원. 썬틴이 다 떴어요. 어허 애매하죠. 썬틴 값도 비쌉니다. 물론 저희는 좀 저렴하게 할 수는 있어요. 썬틴 옆은 한 5만 원. 뒤에는 한 7만 원 해요. 일단은 성능점검 기록불 볼게요. 좋은 차인지. 자, 어? 매연 14%? 어허. 4구는 크게 없지만. 매연이... 아...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패스. 웬만하면 절대로 사지 마세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5,6화니말 7위승 프레지던트 등급 2,099만 원. 6만 키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17년식 검정색입니다. 사이드 스텝도 있고. 자, 검정색 왓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깨끗합니다. 실내는. 썰루프도 있네요. 자, 4구 교환, 핸드 교환 하나. 매연은 3%? 그렇죠. 바로 이거죠. 렌트는 없음. 자, 실내 볼까요? 실내... 오... 깨끗하네요. 위세누 하나 있네요. 자, 조향 쪽에 핸들. 한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차 후에 수리하셔도 돼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그 후에 수리하셔도 돼요. 자, 메모리 시트 있고. 220V, 파워 트렁크, 미끄럼 방지까지 옵션이 있고. 어라운드 뷰가 일단 있습니다. 어? 그리고 썰루프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도 있고. 양방향 통풍 열선 다 있고. 괜찮네요. 이 정도면. 자, 2차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카니발 정말 많이 많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